언니가 그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준 쪽지 필리핀에서는 연결이 잘 안됐었는데 하긴 어느새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갔던 민재 아빠에게 주려고 만들어 온 앨범 서울까지 오는 동안도 자기 가방에 넣어 꼭 안고 왔습니다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? 아빠를 찾을 때까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 자신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만나기를 넣을게요 아빠가 되게 좋아하시겠다 민재야 아빠를 찾고 싶다면 민재야 정말 좋아할거에요 잘했어 이 박수에 민재